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자회견 전이나 기자회견 후나 전혀 믿질 않는 겁니다. 송영길이 이런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신이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모를 리가 있나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사실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진실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조를 해보죠. 2,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가했는데 돈봉투를 몰랐다. 24일 날 귀국하겠다. 조선일보 4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몰랐을까요? 돈봉투 사건을 몰랐을까요? 2,200여 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했는데 97%가 알았을 것이다는 거죠. 2%가 몰랐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가 여러분 0%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뭡니까? 그냥 기자회견 전이나 기자회견 이후나 당신이 알잖아. 왜 시치미를 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론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앗뜨거워해가지고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7%가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다 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식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봉투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했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46분이 됐을 때 1,100명이 여러분들 참 내가 그때도 97%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거의 통계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1,100명이 하나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200명이 하나 10배인 2만 2천 명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97%에서 표본오차 0에 3% 정도 여러분들 답이 나오겠죠. 전 국민이 뭡니까? 송영길 후보가 안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송영길 후보 정도 되면 전 당대표 정도 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발각되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젊은 날에 당대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걸 놓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돈붕 돌리고 다음부터 안 하지. 우리 하버드대학 경영대학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계의 비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계의 비용이 인생에서는 뭘 요구한다? 총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하다 여러분들 신세에 쫑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물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검찰이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압도적인 국민들은 뭘 하는 겁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 알잖아. 그래서 밑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로마님 같게 했던 건 좀 작작 좀 하시오. 피트님은 당신 코미디 하냐? 도하님은 알면서 나간 건데 성령님은 이 사람들의 입만 열면 뭐 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신이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와서 또 시치미를 뚝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세상이 이상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